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상식적인 생각과 세족적인 가치를 큰소리로 비웃는 사상가 짱자. 절대적인 자유와 무의자연을 주창하는 사상가 짱자. 짱자 십일편 외편입니다. 제유 3장이네요. 황제 리 천자 십구년에 영행 천하은을 문광성자 제어 공동지상하고 고안견지하야 왈하니 문노자 다르지 돌아오니 방문지도 지정하노라. 오욕시 천지 지정하야 이사 오곡하야 이앙인민이 나며 오욕관은 문명하야 이소군생아노니 위진해하오. 황제가 천자의 지위에 오른 지가 19년 됐네요. 장자 외편 제유장입니다. 19년이 되었는데 그의 정치로서 명령한 정령은 정치에서 명령한 것은 천하에 그것이 시행이 되어 있었는데 광성자라는 인물이 공동산에 위에 있다는 말을 듣고서 일부러 그 사람을 광성자를 만나러 찾아가서 만나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선생께서 지극한 도에 도달하였었다고 들었습니다. 광성자한테 그렇게 얘기했네요. 황제가 천자의 자리에 오른 지 19년이 되어 가지고 자기가 그 명령한 정치의 영이 잘 다스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성자라는 사람이 유명한 인물이겠죠.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은 노자라고 얘기한 그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훌륭한 분이었겠네요. 그래서 광성자를 만나보려고 일부러 온 지 아까 공동산이라는 산 위에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도에 지극히 지극한 도에 도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하고는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간이 뒤 묻겠습니다. 지극한 그 도에 그 정수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오욕치 천지지정이라고 했네요. 나는 천지의 그 정기, 그 기운을 가져다가 치하였어요. 치했다는 말을 가져다가 오곡, 옴곡에 꼭신이 다져가지고 꼭신이죠. 오곡의 생장을, 그 생장을 도와서 백성들, 백성들을 기르고 오곡, 오곡의 생장을 도울 자자 도와서 백성들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또 음과 양, 음양을 다스려서 다스려서 무, 무, 여러 무리군자죠. 무, 생명들, 무, 생명들을 이룰 숫자, 이루고자 하니 어찌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광선자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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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소요. 온 자는 물지질자요, 이소요 관자는 물지잔냐니라. 자의의 지천하로 이 불대족이 우하며 초목불대황이라 가며 일월지반이 이 항의로소니 이 능력이 지심이 전전자 온 우해 해족이오 지도비요 그래서 광선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잇자는 2인칭으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묻고자 하는 것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사물의 본질이다. 본질이지만, 본성이지만 그 당신이 다스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관으로서 다스리고자 하는 거죠. 그것은 사물의 사물을 잔하게 하는 것이다. 해친다는 것이다. 해친다고 하는 것이다. 당신이 당신으로부터죠. 이렇게부터 잤더니 당신이 천하를 다스린 비로 아래 하자는 비가 됩니다. 뒤로 구름은 그것이 충분히 모이기도 전에 비가 내리고 비가 되어 내리고 또 초목은 초목은 잎이 누렇게 변하기도 전에 떨어졌으며 해와 달의 빛도 더욱더 환폐해졌으니 당신은 말만 잘하는 천박한 사람이다. 당신은 말만 잘하는 마음을 가진 전전자 그는 천박한 사람 요니 요니 그러니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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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극한 도를 도를 일러주기에 충분하겠는가 황제 대하야 솜천하하고 축석실하야 쓱백목호 한거삼으래야 호감 격지한데 백황성자 남수의 왕은을 황제수 나풍하야 두행 하슨행이 짓나야 재배계수의 문하야 왈 문노자에 다르지도 호니 감문하노이다 그래서 황제는 황제는 물러나서 천하를 덜 손짝 떨었다는 말은 잊어버리고 잊고 그 홀로 홀로 머무는 집 홀로 집을 지었네요 홀로 머무는 집을 짓고 또 그 흰 뒷풀로 자리를 깔고 자리를 깔고 3개월 동안 엄청 달 동안을 간과하게 편안하게 머문 다음에 다시 찾아가서 요자네 찾아가서 만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고 요청하였습니다. 고 요지 요청하였습니다. 근데 광성자가 머리를 남쪽으로 머리를 남쪽으로 하고 누워 있었는데 환재가 아래쪽 그 아래쪽에서 무릎으로 기어 나가서 황제가 그 아래쪽에서 무릎 설자지요 무릎으로 갔네요 어디를 기어 나갔습니다 나갔고 절 뱉자 멀리 개할도 조아 뱉자 멀리 머리를 조아 뱉고 두 번 절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저는 저는 선생께서 그 지극한 도에 도달했다 이르렀다고 들었으니 감히 감히 묻겠습니다 다 했네요 지신을 내하라야 이가인장국이 있고 광선자 권련이기하야 왈선대라 문호여 내하라 오여지도 호리라 그랬더니 지신 몸을 어떻게 닦아야 어떻게 닦아야 오래도록 장생 살고 오래도록 볼 수 있겠는가 했더니 광선자가 벌떡 권련이네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자 좋은 질문이다 선대라 좋은 질문이다 좋은 선대라 좋구나 질문이여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좋은 질문이다 이리 오시오 들어오너라 내가 당신에게 지독지극한 도를 말씀드리지요 도라고 해서 딱 지극한 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도지정은 요요명명하며 지도지극은 혼혼묵묵하니 무시무청하야 보신기정하면 형정자정하리니 필정필청하야 무로여형하며 무효여정하야 내가 이장생활이라 지극한 가르쳐준다고 그랬죠 지극한 도를 지극한 도의 그 정체는 지극한 도의 그 정체는 어두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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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극한 도의 그 지극한 도의 그 그 치는 모습도 혼혼 모습도 없고 또 묵묵하네요 소리도 없으니 무시무청 이라 보려 하지도 않며 들으려 하지도 말고 그 정신을 딱 안고서 지켜서 고요함을 유지하며 하면 몸도 저절로 저절로 바르게 될 것이다 행체도 몸도 저절로 저절로 바르게 될 것이리니 될 것이니 반드시 고요하고 반드시 그 깨끗함을 지켜서 당신의 당신의 그 몸을 수고롭지 수고롭게 하지 말고 당신의 그 당신의 정신을 흔들어 대지 않아야만 비로소 비로소 장생한다 장생할 것이다 와목무식 소견하며 미무소문하며 신무소지하야 여신이 장수경하여야 형매장생하리라 신녀의 내하며 업회여의 위하라 다지면 입해리라 아위여하야 수어 대명지사의요 지피지양지원야며 위여하야 입어요 명지문의요 지피지양지원야노라 선지우가 나며 음량이 우장하니 신수여신하며 물장 찾아하리라 목무소견입니다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지도 말고 귀로는 아무것도 듣지 말고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말아서 그 당신의 그 정신이 정신이 몸을 갖다가 지킬 수 있어야 몸이 비로소 장생하리라 장생할 수 있을 것이다 신여지오 당신의 그 안에 있는 그 정신 안에 있는 그 정신을 상가해서 수상가 지키며 지키며 그 또 당신의 바깥으로 향하는 그 지각 지각을 닫으십시오 닫으십시오 그 지각하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지면은 사람들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해나 달과 같은 해가 달과 같은 크다란 크다란 광명이 있는 그 하늘 위에 올라갔어요 올라갔어 저 그 지극한 지극한 양 저 지양과 저 지양의 이런 양의 근원에 이르렀다 당신을 위하여 그 흑하고 어두운 요요 명명이죠 흑하고 어두운 문에 들어가서 문에 들어가서 그 지극한 지음 지극한 그 음 지극한 음의 근원을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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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오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땅은 그것을 맡아서 관장하고 다스리는 것이 있고 또 음과 양은 간직하고 있는 작용이 있으니 작용이 있으니 당신의 그 몸을 일상과 지키면서 마음 지키는 만물이 저절로 장차 저절로 생장할 것입니다 하늘과 이르렀다 하늘과 야왈 강성자 강성자 지휘 전의 삽다 강성자 왈 내 하리 여요 여리라 피기물이 무궁이 어늘 이 인이 개이비 무종 이라 하며 피기물이 무척 이 어는 이 인이 개이 위로 그 이라 나다 뜨오도 자는 상위 항제 이하 위 항위 왕 거든 지로 도 자는 상경 이하 위 토 하나 이라 음부백 찬이 개생 토 이반 의사 하나 니 네 여기는 뒤에 하겠습니다 이게 상견 광이 하위 토 하나 아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내는 그 순이란 그 한도를 지켜서 한도를 지켜서 그 조하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그 때문에 나는 몸을 닦은 지 천 이백 년이 흘렀는데도 내 몸이 내 몸이 아직 뭐 믿자는 아직 뭐 하지 않았다 아직 제약해지지 않았다 않았습니다 황제가 두 번 전했네 제배 두 번 전하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조아릴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응 말 했습니다 말 했습니다 광성자 선생이야말로 하늘이라고 이럴만 합니다 이럴만 합니다 그분이 광성자가 말 했습니다 이리 오시오 광성자를 갖다가 노자라고 짐작을 짐작을 하지요 이리 오시오 내가 당신에게 말해 주겠소 말해 주겠소 저 도라고 하는 그 물건이네요 저 도라고 하는 물은 영원 무궁합니다 영원 무궁한 것인데 사람들은 그 모두 모두 그것이 언젠가는 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여기며 저 도라고 하는 것은 물입니다 저 도라고 하는 것은 헤아릴 수가 없이 아주 광대한 것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두 끝이 끝이 있을 거라고 지극할 끝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도를 갖다가 체득한 사람은 체득한 사람은 위로는 황제가 되고 아래로는 황이 될 수 있지만 될 수 있지만 나의 도를 나의 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위로는 해나 달의 빛을 받는 그 동 식물이나 되고 또 아래로는 흙덩어리 따위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흙덩어리 다 흙덩어리 고상 강하며 오여 천지로 위상 하나니 당하 혼호며 원하 혼호와 임기 진사 얻은 야독 존 인정 그 세상에 지금 세상에 지금 세상에서 아주 왕성하게 생장하는 만물은 모두 그것이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나도 나도 이제 곧 곧 당신을 떠나서 당신을 떠나서 무궁한 끝없이 광대한 들판에서 문으로 들어갔고 무궁한 그 문으로 들어갔고 끝없이 그 광대한 끝없이 광대한 들판에서 놀리고자 한다 나는 나는 해와 달과 함께 빛나고 또 천지와 함께 하늘과 땅 천지와 더불어서 응 영원할 것이니 항상 뭔가 눕을 것이니 사람들이 나에게 나에게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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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더라도 그것이 공간하고 멀고 어지러워 보이지 않을 것이며 나에게서 멀리 떠나 가더라도 어두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죽고 나면 다 죽고 나면 나만 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남아 혼자 남아서 뭐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야지요 동시 이 이 이 이 이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